네, 대각선으로 지금 목적구들이 배치가 되면서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 이 공을. 뱅크샷이 됐어요. 자, 가는데 득점이 이어집니다. 자, 첫 점수를 뱅크샷으로. 아, 기가 막히네요. 브릿지도 오픈브릿지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자세에서 빨간 공 공략을 했는데. 아, 원뱅크로 두 점을 먼저 얻어냈습니다. 정말 뭐 내공의 진로가 딱 득점이 되게끔 이동이 되면서 멋지게 득점을 또 해냈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비껴치기.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득점. 백정용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장점인 팔라전 선수인데. 또 이렇게 섬세하게 세기 조절이 필요할 때는 또 침착하게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감각이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강약 조절이 확실히 이렇게 보이죠. 지금도. 딱 맞을 만큼의 이번에는 흰 배합을 통해서 각도 형성을 정확하게 해내는. 몸에 워낙 연습량이 많이 지금 뭐 들어있다 보니까. 득점 되는 장면을 보면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플러스 뱅크샷이 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투뱅크. 빨간 공을 노립니다. 와우. 성공. 자 다시 한 번 뱅크샷이 터지는 팔라존입니다. 정확도가 엄청나네요. 참 이런 플레이 보고 있으면 나도 잘하지만 정말 잘하는구나 감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게 되면 또 충들도 바로 나고. 쉽지 않은 투뱅크인데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는 팔라존선스. 지금은 되돌아오는 샷이죠. 자 힘이 빠지면서 빨간 공으로. 잘 가네요. 네. 득점. 기가 막힙니다. 3점째. 지금도 이 흰배분이 정확하게 각도를 딱 만들어주고 저 붙어있는 공 쪽으로 정말 빨려 들어가듯이 이동을 하는 내공인데 계속해서 멋진 득점을 팔라온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네요. 3이닝째에서 7점이 되어있는 팔라존. 뒤돌리기 길게. 지금도 득점과 포지션을 딱 같이 노렸던 흰배분. 지금 뭐 뒤돌리기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또 뱅크샷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1이닝에 4득점, 3이닝에 4득점. 8대0으로 앞서있는 팔라존. 네. 원뱅크로 갑니다. 지금처럼 부드럽게 구사를 해야 내공이 길어지죠. 잘 들어갑니다. 10대0이 되는 파비에르 팔라존. 2세트에도 폭격기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이렇게 맞추는 시도가 아니라 저 흰배분을 통해서 노란 공을 저렇게 반대쪽으로 돌려내고. 네. 득점 이후에 다음 공 포지션이 또 만들어지는. 지금같이 뭐 원하는 대로 또 되고 있는 팔라존 선수. 맞을 틈이 없습니다. 11점째가 되는 팔라존. 여기서 원뱅크까지. 13점이 됩니다. 벌써 두 번째 세트에 뱅크샷 4개나 성공을 해내면서. 점수차를 일찌감치 또 벌려놓고 있네요. 1이닝에 한 번, 3이닝에 두 번. 그리고 지금 4이닝에 또 한 번의 뱅크샷 성공. 여기서 뒤돌리기보다는 더블쿠션이죠. 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네. 정확합니다. 2세트 경기 15대2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팔라존 선수입니다. 내공의 움직임에 정말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마지막 득점도 지금 정도의 스피드 사용이 돼야만 3쿠션 이후에 역회전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다 깔끔하게 정확한 득점으로.